경상북도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북의 수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재헌절을 맞아 도청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 현장을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북부 이주 노동자센터가 지난해 경북 북부에 외국인 계절 노동자 80여 명을 상대로 노동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정도, 한 달 평균 수입이 200만 원 이상 22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180만 원도 못 받는다고 답한 근로자가 29%였습니다. 심지어 응답자의 41%는 민간 중개업체나 브로커에게 추가로 임금 일부를 소개비조로 떼이고 있었습니다. 여권 통장을 압류당하거나 전화통화, 주말 이동까지 통제당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북 노동정책 입법 토론회에선 이런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함께 최근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구 소멸의 대안으로 외국 인력을 경북의 노동 현장으로 들여온다는 구상인 셈인데, 정작 지금 당장 경북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안전장치가 돼줄 것으로 기대됐던 경북 노동기본조례 도입도 경상북도 자체 연구 용역이 마무리된 지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이민 친화기업 유치를 비롯해 주거 의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민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노동권 보장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경북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약 6,500명, 지난 한해 5,700명보다 14% 늘었습니다. 지역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지만 이들을 보호할 정책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